비판을 받으면 분노, 슬픔 같은 감정이 생긴다. 비판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비판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비판에 직면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늦은 나이는 없다. 나를 향한 비판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면 상대를 적이 아닌 동맹자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을 말할 때의 내 감정을 수용하는 방법, 내 감정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해보려고 한다. 우리는 비판이 필요하다 기분이 상하는 말은 모두 다 거부하려고 하지만 가끔은 남의 비판도 들을 필요가 있다. 비판은 더욱 성숙하고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살아가다가 비판을 받으면 우리는 먼저 분노? 짜증, 혼란스럽거나 불편함을 느끼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수용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비판 앞에서 사람은 수많은 감정이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감정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오롯이 내 몫이다. 비판을 받고 복잡한 마음이 생기면 다 음세 가질 경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첫 번째 경로는 많은 사람들이 야, 기하는 것인데 그냥 무시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들은 것을 그냥 무시하고 비판하는 사람에게 등을 돌려 우리 삶을 계속 사는 것이다. 이 선택을 하면 결과가 뒤따르는데 그것은 배움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싫다고 해서 그냥 등을 돌려 거부하는 것이 늘 좋은 결정은 아니다. 두 번째 경로는 계속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것이다. 세 번째 경로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비판을 수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비판을 수용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비판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나를 향한 비판에 대처하는 방법이 1. 마음 열, 끼나를 향한 날선 비판이 자신의 전부를 정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나의 행동이 나 생각에 관한 이야기일 뿐이다. 슬프거나 화가 난다 해도 마음을 열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비판을 받는다고 해서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를 향한 비판에 내 가치 또한 떨어지리라 믿는 것은 실수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과 매한가지다. 실수한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은가? 감정을 상하게 하는 나를 향한 비판은 어떤 외에서 비롯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그리고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당신을 비판하는 사랑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태도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미래의 이와 유사한 상황을 겪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2. 비판의 의도가 뭘까?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뱉은 말을 모두 다 사실로 믿고 인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이 부정적인 의견을 말할 때 말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 단지 상대를 괴롭히기 위한 비판도 있다. 말을 내뱉는 사람이 유쾌하지 않은 나를 보냈다거나 상대를 시기에 그런 말을 하기도 한다. 물론 당신을 정말 걱정하고 도와주고자 비판을 할 때도 있다. 이런 비판 속에는 악의가 없다. 따라서 비판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다. 3. 비판에 근거한 의사결정 여부 결정하기. 다른 사람이 비판하는 것이 당신을 도와주려는 의도인지 알았는가? 그렇다면 이에 근거해서 삶을 바꿀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이다. 몇 가지 습관만 바꾸면 더 성숙할 수 있고 더 성장하여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비판을 수용하더라도 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비판의 근거에 바꿀지 아닐지는 당신이 결정해야 한다. 밤새도록 생각만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누군가 당신에게 비판하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지?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걸까? 누군가의 비판이 나의 자존감을 손상하기 때문에 방어할 때도 있다. 하지만 다른 태도로 대처하면 성장할 수 있고 더 나은 내가 되는데 도움될 것이다. 이미지 저작권 위키하우.com